태양입니다. 오늘 인천항에 시간대에 쭈꾸미낚시를 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어떨지 모르겠네. 저 오른쪽에 라이언스라고 되어있는 배 있죠? 저 큰 배. 저 배 탈거야. 나도 여기서는 배를 처음 타보네. 그냥 가까운 맛에 오는 거지 뭐. 여기는 근데 조항원들 안 맺는 만큼 좋지는 않아. 천천히 오세요 여기. 위험하니까. 라면 두 개만 끓여주세요. 배가 출발을 했어요. 인천항에는 물류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큰 배들이 되게 많은데요. 큰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목표는 100마리인데 100마리가 나와줄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50마리까지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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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은 쭉 내려가요. 요걸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제끼려면 요렇게 제끼면 딱 잡아줘. 이렇게 감고. 이렇게 쭉 내려요 그냥. 쭉 바닥까지. 쭉 내려가잖아. 바닥이 닿았어요. 단 상태에서 딱 한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기다렸다 천천히 들었다 놨다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누르면 풀린다고. 요거 누르면 풀린다고. 요로케 잡아요 요렇게. 요거 감고. 지금 바닥 닿는거 보이죠. 느낌 뭐요. 오지. 바닥이 닿는 상태에서 기대려. 조금 살짝 들었다 놨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들을 때는 천천히 내려갈 때 천천히. 바닥이 안됐다고 살짝 내려가면 풀려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끼면 딱 이렇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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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안나오네 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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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가면 더 갔다 갔다 우리도 쫄려 에이 떨어진다 잡아봐 낚싯대고 세워놓고 아이고 꽉챌줄 알았는데 한 마리 잡았네 잘 잡네 이제 오우 잘 잡네 이제 가세요 오우 마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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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폭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